영어 시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영어로 숫자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몇을 말하는 건지 머릿속에 탁탁 정리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지난 며칠 동안에서 저한테 숫자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큰 숫자를 뭔가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냥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라는 식의 질문을 고민 상담을 저에게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어로 숫자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말하는 데 익숙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팁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숫자를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숫자 5를 보고 이거 영어로 뭐야 물어보면 5 다 답할 수 있잖아요 7은 7인 거고 9는 9인 거고 뭐 23은 23라고 말하면 돼 같은 것들 자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숫자 단위가 조금만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3,472,101 뭐 약간 이런 식의 숫자 딱 들었을 땐 그래서 그게 뭐 몇을 말하는 건데 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 그래요 뭐 개개인적으로 숫자에 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나라 말로도 숫자를 말해주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영어를 학습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요 자 다시 한번 그 표현들을 million이라는 게 백만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숫자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당연히 간단합니다 그곳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큰 숫자 단위를 내가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말해보면 이거 사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숫자를 내가 듣고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큰 숫자를 말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자 친구를 데려와서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숫자를 말해주면 우리나라 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65,421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친구가 그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은 이제 그 반대인 거죠 친구가 영어로 큰 숫자 단위를 말해주면 이제 내가 그걸 듣고서는 아 이거 몇이야 라고 역시나 말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역시 또 받아 적어도 좋고요 우리나라 말로 숫자를 불러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800만 70,879만 이런 식으로 불러줘요 38억 5천 3백 6만 자 그러면 30억 이니까 3밀리언 8억 5천 3백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좋은 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사실 숫자로 적어서 그냥 영어로 읽어주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그럼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제가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큰 숫자로 시작한 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연습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뭐 방금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첫 번째 팁은요 이걸 영어로 읽어주는 사람의 발음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고 그게 숫자 몇을 말하는 거지를 딱 단번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은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발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인 거니까 자 친구가 나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읽어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읽어줘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숫자 단위가 커지면 이게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거는 영어 실력하고 상관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되 뭔가 영어로 말하는 게 됐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게 됐든 그걸요 그냥 그 우리나라 글로서 적어놓지 마시고 숫자로 바꿔서 보신 다음에 그래서 아까 예를 보자면 자 뭐 38억 5천 3백 6만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한글로 적어놓지 마시고요 숫자로 바꾸세요 3 쉼표 853 쉼표 060 쉼표 000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는 쉼표 단위에 맞춰서 끊어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쉼표 다음에는 thousand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쉼표에 넘어서는 million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쉼표 넘어서는 billion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쉼표 넘어서는 이제 trillion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 단위에 맞춰서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3 billion 853 million 60,000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뭐 말은 쉽죠 근데 아까도 저도 버벅거렸지 않습니까 언제나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하나 뭐냐면은 자 천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1200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거 있잖아요 뭐 6400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hundred를 10 단위로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 같은 경우를 one thousand and two hundred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1200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6400을 6400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같이 숫자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요 몇 가지 숫자 숫자로 말 그대로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숫자 몇 개 적어 놓을게요 그것도 이제 숫자로 바꿔보시는 연습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